보신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어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28명 중 25%인 7명이 퇴원을 했는데 여기에 퇴원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전망입니다. 또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된 확진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이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상당수의 감염원이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연관된 사례들은 보고가 될 수 있어서 아직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전히 중국발 입국자는 하루 5천 명쯤 되고 주변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확진자와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개인 희생을 철저히 하는 등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.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의 티켓을 지켜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. SBS CNBC 엄하원입니다.